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분들 어.. 눈을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룩 재학중인 21살 대학생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여기 통과하게는 오늘 20살때 아무것도 밖에 없어서 한달때라도 뭐라도 하고싶고 대단하고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쁘게 받으세요. 제 본선 22번 번호는 22번입니다. 박기자랑 저는 춤을 되게 못춰가지고 조금 조심한거 준비했거든요. 예쁘게 받으세요. ». 생기발랄 탄산 드 dislike.